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그날 하루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 바쁘게 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거기에다 괴로움, 불행, 좌절감 같은 강렬한 감정을 덧붙일 때 우리의 뇌와 몸은 그 미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험이 뇌를 풍성하게 하고 또 몸에 신호를 보내는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어떤 경험, 마치 실제처럼 현실감 있는 경험을 만들어낸다면 우리의 뇌와 몸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바뀌는 건 시간 문제이다. 당신의 에너지가 외부 세계의 모든 사람들, 대상들, 문제들, 사건들로 흩어져 있다 보면 생각과 느낌의 내면 세계에 남아있을 에너지는 없다. 따라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쓸 에너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고 싶다면 외부 세계에 있는 온갖 것들의 주의와 에너지를 쏟던 데서 벗어나야 한다. 온갖 외부적 요소들로 향한 주의를 걷어들일 때 당신은 그것들과의 에너지적 감정적 결속을 부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주의를 두며 살아왔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두 원자를 분리할 때 그런 것처럼 그 결속을 의식적으로 깨는 일에도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사고하는 뇌의 활동이 둔화되면 분석하는 마음을 넘어설 수 있다. 의식적 마음과 잠재의식적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 이 분석하는 마음이다. 이때 우리는 우리 몸의 운영체계인 자율신경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뇌는 좀 더 전체적으로 작동한다. 에너지센터 축복하기 명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는 먼저 우리 몸의 에너지센터들 하나하나에 주의를 집중한 다음 초점을 넓힐 것이다. 주의를 두는 곳이 에너지를 보내는 곳이므로 각각의 센터에 주의를 둘 때 우리의 에너지도 그곳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때 각각의 센터들이 활성화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면 우리 몸이 침과 소화액을 분비하면서 음식 섭취 준비를 하는 것도 결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에너지가 바로 그 부분을 자극해서 생기는 일이다. 상사에게 부당한 일을 따진다거나 딸과 논쟁할 생각을 하면 실제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이 모든 경우 생각이 곧 경험이 된다. 명상으로 뇌파를 느리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각 센터 주변의 공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초점을 넓힘으로써 각 에너지 센터의 운영체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각각의 센터는 더 질서정연하고 더 일관성 있게 될 것이며 각 센터만의 호르몬들과 화학적 메시지들을 만들어서 센터 내 미니 뇌의 신경세포들에게 새로운 수준의 마음을 창조하고 해당 기관과 조직, 세포를 활성화하라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명상으로 이런 일을 거듭하다 보면 조만간 진짜 육체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일을 계속해온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힘으로 만성 방광염, 전립선 문제, 발기부전, 개실념, 크롬병, 음식 알레르기, 셀리약병, 난소중향, 높은 간효소수치, 위산영류, 빈맥, 부정맥, 천식, 폐질환, 척추문제, 갑상선 문제, 후두암, 목디스크, 만성편두통, 두통, 뇌종양 등등의 병을 고쳤다.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명상법으로 사람들이 온갖 증상이 호전되는 모습을 지켜봤고 때로는 그런 일이 명상을 하자마자 일어나기도 했다. 그런 극적인 치유가 가능했던 것은 유전자의 불을 켜거나 끈다든지 각 유전자들이 단백질을 분비하는 방식을 바꾼다든지 해서 DNA 발현 상태를 후성유전학적으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에너지센터는 생식기 부분, 즉 회음부, 여성의 질이나 남성의 음경과 연결된 분비선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방광, 배 아래쪽의 장, 항문을 포함하는 부분을 관장한다. 이 에너지센터는 생식, 출산, 배설, 성생활, 성적 정체성에 관여한다. 이 센터는 또 하장, 간막, 신경총과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에너지센터는 막대한 창조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아기를 만들어낼 정도의 생명력이라면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클지 생각해보라. 이 센터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창조에너지가 활발하고 성적 정체성도 탄탄해진다. 두 번째 에너지센터는 배꼽 약간 아래 뒤쪽에 있다. 이 센터는 난소, 자궁, 결장, 최장, 허리를 관장하고 소화와 배설, 소모, 그리고 음식을 부숴서 에너지로 만드는 일을 한다. 이 센터는 상장, 간막, 신경총에 연결되어 있다. 이 두 번째 에너지센터는 사회조직과 구조, 관계, 지원시스템, 가족, 문화, 대인관계에 관여한다. 이 센터를 뭔가 부여잡거나 보내주는 센터라고 생각해보라. 이 센터가 균형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속한 환경이나 세계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세 번째 에너지센터는 배 중간에 위치하며 위장, 소장, 비장, 간, 담낭, 부신, 신장을 관장한다. 이 센터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의 분비, 엽상 같은 효소 분비, 간의 온갖 효소 분비에 관여한다. 이 센터는 또한 복강신경총이라고도 불리는 태양신경총과 연결되어 있다. 이 세 번째 에너지센터는 우리의 의지, 힘, 자존감, 통제력, 충동, 공격성, 지배력과 관계가 있다. 경쟁적인 행동, 개인적인 권력, 자부심, 뭔가 해보려는 의도와 관련된 센터이다. 이 센터가 균형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의지와 욕구를 이용해 삶의 환경이나 조건을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센터와 달리 이 세 번째 센터는 환경이 안전하지 않거나 예측이 안 된다고 느낄 때 자연스레 활성화되며 우리는 곧장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부족을 보호하고 돌보게 된다. 이 센터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몸을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에도 활발해진다. 네 번째 에너지센터는 가슴뼈 뒤에 위치하며 심장, 폐, 면역 기능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분비선으로 청춘의 샘이라고 불리는 흉선을 관장한다. 이 센터는 성장 호르몬과 옥시토신의 분비뿐만 아니라 흉선을 통해 면역체계를 활성화하는 1400개에 달하는 화학물질의 분출에도 관여한다. 이 센터가 관여하는 신경총은 심장신경총이다. 첫 세 개의 에너지센터는 모두 생존에 관여하며 우리의 본능 또는 인간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 네 번째 에너지센터에서 우리는 이기적인 데서 이타적인 데로 옮겨간다. 이 네 번째 센터는 사랑, 보살핌, 양육, 자비, 감사, 감격, 감탄, 친절, 고무, 이타심, 온전함, 신뢰 같은 감정들에 관여한다. 이곳은 우리의 신성이 발현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자리이다. 네 번째 센터가 균형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협력한다.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온전하다고 느끼며 만족한다. 다섯 번째 에너지센터는 목 한가운데에 위치하며 갑상선, 부갑상선, 침샘 및 목조직을 관장한다. 갑상선 호르몬 T3과 T4 신진대사와 칼슘 수치를 조절하는 부갑상선 화학물질의 분비에 관여한다. 이 센터가 관여하는 신경총은 갑상선 신경총이다. 이 다섯 번째 에너지센터는 네 번째 센터에서 느낀 사랑을 표현하고 자신의 진실을 이야기하며 언어와 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에 개인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일에 관여한다. 다섯 번째 센터가 균형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자신의 진실을 소리내어 말하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다. 사실 스스로와 인생에 매우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이므로 그런 생각과 느낌을 나누지 않을 수 없다. 여섯 번째 에너지센터는 목과 정수리 중간에 위치해 있다. 뇌의 정중앙에서 약간 뒤쪽에 있다고 보면 된다. 이 센터는 신성한 분비선인 송과선을 관장한다. 사람들은 송과선을 제삼의 눈이라고도 하는데 나는 이것을 제일의 눈이라고 부른다. 이 센터는 더 높은 차원들과 연관되며 인식을 전환해서 장막 너머를 보거나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현실을 보는 것과 관련된다. 이 센터가 열리면 우리는 마치 라디오 안테나를 맞추듯 오감 너머의 더 높은 주파수들의 우리의 안테나를 맞출 수 있다. 우리 안에 연금술사가 깨어나는 곳이 이곳이다. 이 송과선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을 분비한다.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낮에는 빛의 반응에 깨어있게 하고 밤에는 어둠의 반응에 자게 만드는 생체 주기의 중요한 호르몬들이다. 실제로 송과선은 가시광선 외에도 모든 전자기 주파수에 민감하며 멜라토닌의 화학적 파생물질들을 생산해 현실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만들 수 있다. 이 여섯 번째 에너지 센터가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뇌는 물 흐르듯이 작동한다. 그때 우리는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더 명료하게 의식하며 날마다 훨씬 많은 것들을 보고 자각하게 된다. 일곱 번째 에너지 센터는 정수리에 위치하며 뇌화수체를 관장한다. 뇌화수체는 마스터 분비선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뇌화수체가 그 아래로 송과선, 갑상선, 흉선, 부신, 최장, 생식선에 이르는 모든 분비선들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에너지 센터에서 우리는 신성의 위대한 발현을 경험한다. 우리의 신성, 우리의 최고 수준의 의식이 바로 이곳에서 비롯한다. 이 센터가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룬다. 여덟 번째 에너지 센터는 유일하게 우리 몸 밖에 있는 센터로 머리 위로 40cm 떨어진 곳에 있다. 이집트인들은 이 센터를 카아라고 불렀다. 이 에너지 센터는 우리가 우주와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 센터가 활성화될 때 우리는 자신이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느끼며 통찰력과 직관, 깊은 이해의 자신을 열게 된다. 그리고 이때 우주, 통합장, 혹은 그 이름을 뭐라 부르든 우리의 신경체계 속에 저장된 기억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 자아보다 훨씬 큰 어떤 힘에서 나오는 정보와 주파수를 우리의 육체와 뇌에 받아들이게 된다. 이 센터를 통해서 우리는 양자장 속의 데이터와 메모리에 접근한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얻는다. 에너지가 끊임없이 흐를 때 개인적인 진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인생의 사건들과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왜곡된 방식들 때문에 에너지는 쉽게 정체되고 따라서 상승하며 올라가지 못한다. 당신이 지금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문제들에 관계하는 에너지센터가 바로 당신의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는 곳이다. 성적 학대를 받았다거나 어릴 때부터 섹스란 나쁜 것이라고 배웠다면 성과 관련된 첫 번째 센터의 에너지가 그곳에 갇히게 되고 그때 당신은 창조성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혹은 자신의 창조에너지에 접근하기는 하지만 사회적,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 실패했다고 느껴 자신의 창조에너지를 안심하고 세상에 펼쳐 보일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거나 배신을 당한 경우에는 에너지가 두 번째 센터에 갇히게 된다. 이런 사람은 죄책감, 수치심, 괴로움, 낮은 자존감, 두려움 등을 과도하게 느낄 수 있다. 다음으로 에너지를 세 번째 센터까지 올려보낼 수는 있으나 애고로 인한 문제가 있거나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이라거나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들며 화를 잘 내고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억울해하는 면이 강하다면 이런 사람은 에너지가 세 번째 센터에 갇히게 된다. 이들은 지나치게 통제하려 든다거나 부적절한 동기부여로 힘들 수 있다.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타인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자신이 느끼는 사랑이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기를 두려워한다면 네 번째 에너지 센터와 다섯 번째 에너지 센터가 막혀 있을 수 있다. 어떤 에너지 센터에서건 에너지가 막혀 있을 수 있지만 아래쪽의 새 센터에서 막히는 경향이 더 많다. 그리고 그렇게 막히면 에너지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자유롭게 흐르며 전개되지 못한다. 그러면 삶을 사랑하고 베풀고 싶어하는 위쪽의 에너지 센터들의 불을 켤 수 없다. 에너지 센터 축복하기 명상의 목적이 바로 에너지를 원래 만들어진 대로 흐르게 하는 것이다. 이 센터들 각각의 축복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정체되어 있는 에너지를 다시 흐르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냐?